안녕하세요. 유튜브 자동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3월 18일 2시 50분, 현재 저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청 내부에서 촬영이 어려운 관계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사조정 절차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 새로 함께하게 된 기획편집자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도 이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둘의 갈등 문제를 이분은 특정 커뮤니티에 몇 차례 폭로를 했고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을 보고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악플을 달았더라고요. 모욕죄로 현재 그분들 중 3명을 고소했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오늘 검찰청에서 직접 만나서 형사조정을 하였습니다.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은 3명에게 오늘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밝히거나 혹은 SNS나 지인들에게 절대로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사자 간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지극히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명예훼손권이나 공갈미수권에 대해서도 결과가 어떻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인천에 있는 모 교회의 긴밀한 관계로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타인에게 그분과의 사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개월간 이런 문제에 대해 대응을 안 했더니 당연히 저를 모욕해도 되는 줄 알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제 모욕이나 제 가족에 대한 모욕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건 너무 도우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두 당사자 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고 지극히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특정 커뮤니티나 SNS에 저에 대한 글을 쓰지 말아주세요. 설령 그 글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글이더라도요. 초상을 써서 저를 암시하시더라도 이미 저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사생활을 위해서라도 절대 언급을 하지 말아주시길 강곡히 부탁드릴게요. 현재 특정 커뮤니티가 특정인을 지칭하여 비방하더라도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 커뮤니티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방침을 존중해요. 다만 아무런 제재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범죄수사에 협조해 주신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건은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에 대한 건이지 그 외에 노무적인 부분은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온갖 나쁜 말을 서슴없이 뱉고 있는데요. 더 이상은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노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적법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죠. 앞으로 이런 일로 모욕을 하는 분이 또 있다면 절대로 선천은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향한 저격글이 올라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는 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걱정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로 오히려 정신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소송 결과가 어떻든 누가 저를 모욕을 하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가겠습니다. 여지껏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와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이번 일로 심력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 영상은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